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트에서 동영상의 오디오만 음악만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얘기에 보시면 동영상을 타임라인에 보시면 동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일 위에 첫번째 트랙에. 그 다음에 오디오 트랙 첫번째에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동영상의 오디오만 추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브라우저 미디오로 갑니다. 미디어 1위로 갑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동영상이 여기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폴더로 가서 동영상을 동영상에서 음악만 추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동영상 3분 20초짜리 이 동영상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음악만 추출해 보겠습니다. 이걸 터치하면 프레이어를 잠시 해 볼게요. 이런 핑크 플라멘코라는 그런 음악이 들어있어요. 이 동영상에서 음악을 추출하려면은 이 플러스 있죠. 플러스 이걸 눌러서 이 오디오의 두번째 트랙 있죠. 오디오 2라고 있죠 이게. 1위로 당겨야 됩니다. 드래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누른 다음에 오디오 2를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당겨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손을 놓아요. 그러면은 음악만 이렇게 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 여기서 저장을 일단 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이것을 여기에서 아까 가져온 이 동영 음악 있죠. 음악 이것을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면은 터치면 이렇게 가장자리에 선이 둘러칩니다. 여기에서 볼륨을 터치합니다. 볼륨을 터치해서 볼륨을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오디오 제일 위에 보세요. 여기에 다시요. 여기에서 오디오 볼륨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할 수 있고 오디오 믹싱도 가능하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페이드 인은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색깔이 바뀌어요. 페이드 인 아시죠? 음악이 처음에 시작될 때 설며시 이렇게 나타나는 거요. 다음 페이드 아웃도 역시 설정할 수 있고요. 페이드 아웃은 아시다시피 음악이 마지막에서 설며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오디오 믹싱 있죠. 이걸 터치하면은 터치하면은 여기에 타임라인의 첫 번째 트랙 오디오 볼륨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랙 세 번째 트랙 볼륨 그 다음에 오디오의 첫 번째 트랙 두 번째 트랙의 볼륨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당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방법을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합니다. 위아래로 슬라이드식입니다. 위아래로 슬라이드식으로 이렇게 조절해서 볼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되겠죠. 이상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트에서 동영상의 오디오 음악만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